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올해는 미국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통령 예비선거가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실상 리턴 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양당 모두 예비선거를 하고 있지만 양당의 최고령 후보들이고 전직과 현직 대통령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물들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시시한 예비선거로 조기 종룡이 되고 오히려 현직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본선거가 벌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기 6년에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을 새로 선출하고 임기 2년에 연방 하원의원 435명을 전원 다시 선출합니다. 그리고 주별로는 50개 중 홀수해의 주지사와 주의원들을 선출하는 더지니어와 뉴저지를 제외한 30여개 주의 주지사와 주상하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카운티별로 타운별로 시의원들을 선출하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권력 재편을 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모두가 애국심에 호소하고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처럼 떠받드는 그런 광고와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새로 선출된 정치인들을 만나고 분석하고 또 보좌관까지 추천을 하면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 의원회관에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을 하죠. 바로 로비스트들입니다. 2011년 가디언은 워싱턴에 등록되어 있는 로비스트가 약 만 3천여 명이고 미등록 로비스트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더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최고의 법률 회사들은 로비 활동만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홀랜드 앤 나이트라는 로펌 같은 경우 2011년 로비로 1,39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비 회사들은 은퇴한 거물연방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모시기에 혈안인 것이죠. 퍼블릭 시리즌에 따르면 2019년 의회 관련 보고서에서 의회를 떠난 연방의원의 59%가 연방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정치 컨설팅 무역 및 비즈니스 그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지내면 그 이후에도 진짜 하위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미국의 개별 유권자들은 정치인을 뽑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로비스트가 자아지우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력한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엄청난 로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업입니다. 그러니 이익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기업의 로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재정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워싱턴 정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일반 시민은 배제하고 확고하게 기업을 선호하는 내부자들 간의 개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워싱턴의 상위 로비 부문을 보면 로비 자금 지출 1위가 42억 7천만 달러로 금융, 보험 및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2위가 의료 관련 부분으로 42억 2천만 달러, 3위가 기타 사업으로 41억 5천만 달러, 물론 여기에는 기타에는 여러 무기나 농업 관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4위가 통신전자, 5위가 에너지 및 천년자원 순위라고 합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에 출마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기업의 후원금을 받게 되면 그들의 법안을 지지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법안에 낸 모든 것이 유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기업, 회사 이런 곳으로부터의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의 진정한 기업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풀뿌리 후원금을 제일 많이 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가 기죽박죽이 된 것은 어쩌면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고 돈과 로비를 앞세운 기업과 같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 엘리트들 간 내부자들끼리의 개임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엄청난 선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은 막대한 후원금을 지원하는 기업 후원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돈 선거 그리고 로비를 통한 내부자간의 개임으로 작동하는 워싱턴을 계획하는 것이 새로운 미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시밟길 험난한 계획의 길을 걸어갈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충신과 불만을 단지 선동하여 정치인이 되고서는 국민의 예문을 배신하는 정치 간신배의 구별은 결국 유권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똑똑해야 좋은 정치인을 선출하고 좋은 정치인이 나와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또 낡고 사밀할 것은 과감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